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마음 공부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멀쩡한 사람은 약이 필요 없다. 내 마음만 편안하다면 부처도 찾지 않는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부처인데 뭐하러 부처를 찾겠는가? 하지만 몸과 마음 중 어느 곳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탈이 난 것이다. 만약 지금 발이 불편하다면 뭔가 이상이 옮겼음을 뜻한다. 불편함의 원인을 잡고 고쳐야 한다. 신발이 너무 작아서 꽉 낀다면 큰 신발로 갈아 신으면 된다. 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몸이 가장 좋을 때이다. 병이 나면 불편해지지만 병이 나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이 편안해진다. 일이 없을 때에는 휴식을 취하고 폐가 고프면 밥을 먹고 잠이 오면 눈을 감는 것이 제일 좋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이치를 안다. 어떤 순간에도 분노하지 않는 인욕의 자세를 가져라. 인욕의 핵심은 참는 것이 아니라 모욕을 마주했을 때 분노와 증오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남들이 나에게 욕했을 때 대화 다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화가 치밀고 상대를 저주한다면 그것은 인욕이 아니라 화를 꾹꾹 참는 것이다. 한산이 자신의 친구 습득에게 물었다. 세상이 나를 비방하고 못살게 굴고 나를 욕되게 하고 비웃고 또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미워하고 속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자 습득이 답했다. 참고 내버려두고 피하고 인내하고 그를 상대하지 말게. 그러면 몇 년 뒤에는 그들이 그대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이가 부처를 욕했다. 하지만 부처는 화를 내지 않고 담담한 어투로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았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그가 대답했다. 물론 내 것이지요. 부처가 말했다. 그렇다면 방금 전 그대가 내게 한 욕을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욕은 자네의 것이다. 부처는 누가 자신을 욕하는데도 화내지 않았다. 자비를 베풀었다. 자신을 욕한 사람에게 남을 욕하면 악한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업을 짓지 말라고 타일렀다. 마음속에 꾹꾹 눌러든 화가 결국은 어디로 가겠는가?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연습을 하라. 모욕을 모욕으로 여기지 않는 연습을 하라. 모든 중생은 모양에 집착하여 밖에서 부처를 구하고 잔다. 따라서 구하면 구할수록 더욱 더 잃는다.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하거나 마음을 붙잡고자 한다면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이 몸이 닿을지라도 끝내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중생들이 마음을 쉬고 생각을 놓아버리면 부처는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이고 부처 곧 중생이다. 무심하게 살라. 바르게 일한다는 것은 언제나 무심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몸과 마음이 가볍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서 숙달된 것이다. 마치 피아노 연주자가 숙달되게 연주하는 것과 같다. 평소에 잘 준비되어 있으면 애쓰지 않아도 일이 촉촉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무심으로 일하려면 평소의 임무에 충실하고 일에 숙달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늘 초심 같고 한결 같고 침착하고 여유롭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전체의 입장을 바라본다. 아랫사람을 잘 지도함으로 부하는 그를 존경하고 동료는 그를 신이 있는 사람으로 대한다. 또한 상사는 그를 듬직하게 여긴다. 마음에 복잡한 잡념이 없이 일할 때는 오직 나의 일에만 몰두한다. 참 삶의 의미는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현재 직면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이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슬퍼하지 않고 보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에만 전념한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빛나고 맑다. 근심 걱정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슬퍼하고 후회한다.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한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어둡고 생기가 없다. 후회와 번민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삶은 시작이고 죽음은 종말이 아니다. 삶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우리는 매 순간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만끽하며 살아야 한다. 하지만 삶을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게 된다. 사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죽음이 자연스럽고 두렵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여기에 깨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후회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매달려 신음하는 것이다.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것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마음에 쓰레기를 채우는 것이다. 붓다가 현재에 되어서 살아나 나간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새김질하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의지가 아니다. 오히려 과거를 보다 깊이 포기하기 위해서 현재를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를 보다 확실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후회와 슬픔만 있다면 삶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만 하게 된다. 미래에 대한 걱정만 있다면 삶은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된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과거의 후회를 어떻게 수용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과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깊은 내면에 상처를 어루만지고 돌보아야 한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놓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것도 변화하고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도 내 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듯 시간은 나로부터 달아난다. 두려움과 슬픔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 감사해야 한다. 우리 삶에는 늘 행복과 불행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 즐거운 일 끝에는 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고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이면에 무수한 실패가 존재한다.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행복할 것만 같지만 그 이면에는 집착을 내포하고 있다. 진리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그것에 집착하고 유일한 진리로 고집하는 순간 그 가치를 잃는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어디에도 치우침 없는 마음의 평안함을 채득하여야 한다. 좋은 일은 서둘러 행하고 나쁜 일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최상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야 한다. 몸으로는 죽은 목숨을 살려주고 도와주며 부지런히 일하고 바르고 맑은 행시를 행한다. 입으로는 참된 말 화합이 말 부드러운 말과 바른 말을 하며 뜻으로는 자비로 대하고 슬기롭게 행하며 베풀기를 꾸준히 실천하면 몰입의 즐거움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인 감사, 인내, 공경, 만족 등이 채화된다. 강해지고 싶다면 혼자 되는 것을 배워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가치 있는 일이라 느껴진다면 온 마음을 다하여라. 어느 누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자기 자신만이 구원할 수 있는 법이다. 자기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 물때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복귀한다. 목수는 제목을 다듬고 덕망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나다. 강제가 아닌 정의와 순리대로 남을 인도하는 사람을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라 부른다. 모든 근본은 마음이다. 몸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마을이나 숲이나 골짜기나 평지나 깨달음을 얻은 이가 사는 것은 어디라도 즐겁다. 그러니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결제하는 사람이 되어라. 비열한 짓을 하지 말라. 게으름 피우며 번들거리지 말라. 그릇된 견해에 따르지 말라. 이 세상에 근심거리를 만들지 말라. 떨치고 일어나라. 선행의 도리를 직접 실천하라.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편히 잠들 것이다. 떳떳한 행동만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 물거품처럼 세상을 보라. 아지랑이처럼 세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왕의 수레처럼 잘 꾸며지니 세상을 보라. 어리석은 자는 그 속에 빠지지만 지혜로운 이는 포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겨울로 떠나도 지금 게으르지 않다면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어쩌다 못된 짓을 했더라도 착한 행동으로 덮어버리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은 깜깜한 암흑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가려보는 이는 드물다. 그물에서 벗어난 새가 드물듯 천상에 오르는 사람은 극히 적다. 백조는 태양의 길을 가고 신통력이 있는 이는 허공을 나르리라. 지혜로운 이는 악마와 그 무리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벗어난다. 모든 사람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이치를 자기 몸에 견준함을 때리거나 막게 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랑한다. 이러한 이치를 자기 몸에 견준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모든 생명은 평화를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평화는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평화는 얻지 못한다. 모든 생명은 평화를 바란다.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지 않고 그 속에서 평화를 구하면 뒷세상의 평화를 얻게 되니라.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가는 말이 고와야 보는 말이 곱다.